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스위스하면 역시 산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산 중에 리기산을 가는 길입니다. 자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저렇게 문을 버튼을 눌러서 열고 들어갑니다.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기산은 다른 산들의 험준한 모습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곡선의 매력을 가진 산으로 루체른 호수를 바라보며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취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스위스 패스 6일권으로 기차를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진짜 물가 참 너무하죠. 웬만하면 기차표는 검사를 안하는데 열차표를 안 사고 열차를 탄다던지 2등석을 끊어놓고 1등석 탄다던지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맘 편히 티켓 사는게 정신 건강에 좋죠. 기차를 타고 루체른 역에서 내립니다. 스위스 패스를 구매했으면 리기산은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유람선을 타고 호수 풍경을 감상하는 코스가 멋질 것 같아서 유람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는 길인데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그런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또 내리쬐니다. 약간은 흐릿한 날씨인데도 운치가 있어서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차 저 멀리 보인 아기자기한 집들도 참 예쁘고 호수 빛깔도 참 멋지죠. 호수 감상을 한바탕을 하고 나면 이제 리기산에 오르는 정류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기차를 타야 되죠. 올라가는 방향 왼쪽에 앉으면 경치 구경하기 좋아요. 기차 타고 산에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차를 타고 Marteens where we can go. 저 멀리 양들도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마치 알프스의 소녀 하이드가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저렇게 소들도 누워서 풀을 열심히 뜯어 먹고 어렵게 쉬고 있습니다. 참 한가로운 풍경이죠. 자 이것은 첫번째 정류장인데 정상으로 가려면 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곳에서 잠깐 정차를 한 다음에 기차는 또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리기상의 제일 높은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아 저 멀리 안개인지 구름인지 아 이곳이 정말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구경하고 온 사람들의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갈 모양입니다. 기차가 1시간에 1대 정도 오가는 것이라서 시간 안배를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 저 친구는 애개까지 얻고 씩씩하게 산으로 향하고 있네요. 야 저 높은 곳엔 전망대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꽃도 바람이 흩날리면서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진짜 공기가 정말 선선하고 깨끗합니다. 아 이제 정상에도 왔으니 이제 슬슬 점심을 먹어야죠. 미리 사온 샌드위치를 이렇게 정상 위에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치즈와 연어가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역시 등산하고 먹는 샌드위치 맛이 일품이죠. 등산이라고 하긴 조금 민망한데 솔직히 기차로 편하게 정상까지 왔습니다. 알차게 빵을 먹고 잠깐 누워서 좀 쉬다가 아 이제 내려가야 될 시간이 돼서 그래도 스위스까지 왔는데 하이킹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갈때는 천천히 걸으면서 내려가야겠습니다. 이야 저렇게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는 다 절벽 밑인데 지금 구름이 가득 덮혔네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 여기는 또 해가 살짝 비쳐가지고 녹색 평지가 오고 보입니다. 어마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스테이크를 막 끌고 자전거 타고 산악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스위스에 안전하게 자란 것 같아요. 스위스에 살려면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풍경은 정말 예 환상적이고 정말 멋집니다. 네 환상적이고 정말 멋집니다. 대박이야 진짜 왜 굳이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산을 또 올라올까 힘들텐데 안개의 구름 속에 자욱한 산이 더욱 미스틱하고 매력적이네요. 진짜 멋집니다. 멋집니다. 내려오니까 이런 호텔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힐링만 며칠을 하도 푹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 꽃들도 예쁘게 펴 있고 밖에 마당도 있고 좋네요. 원래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걸어서 지금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아 간만에 또 걸으니까 힘드네요. 아 풍경 정말 오지네요. 아 정말 환상적이네 분위기가 아 안개가 저 밑에서부터 계속 쭉 올라오는데 냉기가 느껴지네요. 안개가 안개가 가혹한데 자욱한데 기차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이 기차를 타고 밑까지 내려가야겠네요. 마치 은혜설도 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